떨어지는 활력, 잡은 거야. 쉿. 귀염은 나의 아기 체력.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, 하나, 둘, 셋. 큐! 떨어지는 활력, 잡은 게인가? 쉿. 귀염은 나의 아기 체력.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. 컷! 자, 우현우 씨. 좀 더 애틋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까요? 네, 언젠가 이 세상이 섹시나 섹시한 답을 태워버린다. 우현우 씨 보라고요? 아닙니다, 알겠습니다. 네. 그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애 감정으로 나를 본다고 생각해. 어쨌든 이 광고는 우리들 케미가 중요하니까. 연애 감정이요?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보듯이 보라고. 이것도 연기니까 제대로 하자. 자꾸 한숨 쉴래? 열심히 해야지. 자, 이미 안 오셨고 대사부터 칠게요. 네. 자, 스톤! 자, 테이크 투! 슬래프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초안의 사람, 초안의 사람. 따라지나 활력. 떨어지는 활력, 잡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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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감독님. 대사가 이게 맞아요. 컷! 예,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. 저 와이어 좀 풀어들어라. 야, 너 왜 그래? 야, 너 왜 그래? 어? 예, 너 왜 그래? 나, 너 왜 그래? 나, 너 왜 그래? 너무 안 오셨고, 나, 너 왜 그래? 나, 너 왜 그래? 내가 말이야?